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새로운 게임을 가지고 존이 나타났는데요 잘 지내시죠? 오랜만에 진짜 스트리밍을 한번 갈기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여기 선에는 비가 오는데 창문은 저 벽지입니다 비가 오는데 반짝거리는 존 실제로 라이브로 스트리밍 하는 거는 또 처음 보시죠 여러분들 옷을 좀 환복을 했어요 왜냐면 헬멧 끼고 있으면 이런 동작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가 원래 목이 좀 많이 늘어나는데 아.. 지금 아.. 싫어한다 아.. 싫어한다 오늘 해볼 게임은 알트 F4 2라는 게임인데요 3월 31일부터 스팀 얼리엑세스 공개가 되면서 전작 알트 F4의 후속작이고요 이게 왜 알트 F4냐 압정할 때 알트 F4를 갈기잖아요 안 해 안 해 한 번 더 다라아 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알트 F4라고 했대요 이게 좀 사람을 좀 빠치게 하는 그런 게임인가봐요 앤은 존 인디? 아 왜 이래요? 어.. 어.. 잠깐만요 일단은.. 어 되네 되는거 맞나 이거? 알트 F4 오우에 나 나 왜 살짝 렉이 걸리지? 나 왜 슬로우 머크해요? 알트에프포투 컨셉이 치킨이랑 전사가 있어요 나 왜이렇게 느려나? 난 완전 립싱크 하는거 같지 않아요? 나 장난 그만 쓸게요 치킨을 안고있죠 한 기사가 렉시가 생겨서 다칠것입니다 다칠것이라고? 뭔가 안되는 느낌이지? 컴퓨터가 막간줄 알고 철거치면 안된다 어 잠깐 왜 안돼 그래픽 어쩌고 저쩌고 이슈가 아 이거 안되나보다 이거 왜 안돼 내 설치버전이 4... 466.63이고 원장버전이 이건데 다운받으라 이 말이야 뭐야 게임 시작도 못하고 빡종하게 생겼어요 이거? 또 나 안 움직인다 나... 아 나... 어 됐다 아... 그래픽 이슈 그래픽 이슈 으아아아아아 으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러분 어... 1번 해결한다 2번 여기있는 게임 스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임 아무거나 한다 1편도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는데 고통은 서로 나누는 것이라 했던가 생각보다 높은 용량에 한번 놀라고 그래 게임 용량이 18기가야 30분 동안 100미터도 못 갔다 아 이게 빡종... 빡종의 후기이네요 딱 보니까 지난 2주간 1시간 플레이하고 이 사람은 종료를 해버렸네 어... 여럿... 내가 봤을 때 이게 정말... 그... 뭐랄까 이 게임에 대한 극찬이라고 할 수 있지 이 사람 4.6시간이나 했는데 저런 후기를 남겼으면 이 극찬인거죠 RTF4라는 그... 닛값을 하는거지 그래서 나 어떡해 그림의 떡이야 지금 어... 딴게임 딴게임 우리가 했던 게임도 많이 있고 음... 해보지 않았는데 다운받아져 있는 것도 좀 있긴 했는데 그건 옛날에 했었던거고 이거는 재밌었지 박스도 박스 재밌었지 아니 캐린더박스 캐린더박스 설치 보이죠 이 말은 제가 지웠다는 뜻이에요 예... 한번 하고 그때 무서워서 바로 삭제하고 아이솔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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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기겁했었지 한번 그 다음에 우산금지 요거는 이제 또 빡종 치고 뭐 했었죠 빡종 안 한게 없네 이것도 빡종 했었구요 사실 여기 있네 이거 여기 있었네 이거 이게 이게 진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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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그 빡종의 점석 연더 이 친구 참 잘했나 한창 열심히 키우다가 여기 이 들쏘같은 친구 이름 뭐였더라 까먹었네 이게 힐링게임이었지 이게 완전히 힐링게임이었지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사실 그 뒤로 좀 플레이를 좀 많이 했거든요 농장운영이랑 조금 예 하고 했으니까 연더 근황올림픽 아 그거 좋네요 노래 한 곡으로 땡겨 갈게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야 이거 완전 오랜만에 이거 너 잘했었니? 너 1일동안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네 엉덩이 귀여운 친구 그 친구가 그로플이라는 친구거든요 야 그로플 농장을 빨리 보여주고 싶어 내 내 소중한 친구들 아 오케이 근황살피고 오과 비밀에서 오케이 한번 접수해볼게요 짜잔 봐봐 내 농장 등급이 100%에요 블루베리 베리 베리 베리베리 수확 수확 아 이거 봐 아 수확도 해먹을 수 있어요 루플 안녕?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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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동안 잘했었어? 여기 새끼 여기 새끼 났어요 새끼 이제 새끼 났어요 새끼 대박 우와 귀여워 이게 제 농장인데 정말 좋죠 여기 새끼가 3마리나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애들이 만드는 우유 그 다음에 보악작물들 이런 것들이 다 생산되서 자동으로 나온답니다 오랜만에 여기 왔는데 여기서 종료해야겠다 미치 친구들 크고 있는거 봐 아이고 또 또 또 흔든다 또 흔든다 또 흔든다 내 친구가 이번에는 1년동안 기다릴지 얼마나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여기 행복한 농장에서 엔딩을 치고 오구로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구가 어디있을까 오구로 한번 찾아볼까요? 오구 오구도 우리 했었는데 재밌게 오구와 비밀의 숲 그 때 춤추더가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때 춤추더가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죠 나는 존 인디? 에헤 에헤헤헤 안녕하세요 생방은 처음 들르네요 늘 편집된 영상으로 보다가 생방 오니까 편안한 모드가 좋네요 아 하필 오늘 같은 생방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하하하하 오늘 알트에프4 특집인데 에 어 지금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편하게 그냥 예 말이나 하면서 알트에프4를 하려고 했는데 알트에프4가 제가 그래픽이 안 돼서 오구와 비밀의 숲이 구매되어 있는 계정을 찾고 있는데 몇 개가 있는데 계속 비번 안 맞더라구요 그래서 비번 찾기를 갈기다가 이제 빠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저 사실 마이크 바꿨어요 혹시 음질 좋게 들리나요? 음질 나이스한데 가끔 대칸가린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왔다갔다 한다고? 아 그럼 이제 설정을 또 조금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네 알트에프4는 제가 꼭 꼭꼭 그 빡종 특집으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곤쳐가지고 곤쳐가지고 이거 너무 부잣말인데 곤쳐가지고 예 사람들은 곤친다 뭐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뭘 곤쳐? 곤치긴 뭘 곤쳐? 고친다고 해야지 약! 아 대구 보니시라 위화가 못 느낀다고요? 아따 잠깐 부산 살고 있는데 부산 사투리 친숙하시다고 음 부산은 또 맞죠 부산 살다가 서울 올라가면은 또 편의점 가도 전자리인지 어디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동다리 주세요 이런 거에서 들여기고 그쵸? 아 그 동다리 하나만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그쵸? 아 아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니 뭐 먹을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왠지만 뭐 먹을 건데? 이러면 이제 좀 뭔가 너무 부산 사람 같잖아요 밑에 집안 같잖아요 니 뭐 먹을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 이거는 진짜 빡세다 저기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 하나 주세요? 그렇잖아요 광안리 이런데 보면은 요새 아! 요새 그 부산에 엑스포 2030 엑스포 유치한다고 난리잖아요 맞죠 부산에 계신 분이나 혹은 뭐 부산 있으세요? 음 그래서 막 그 한 번은 쭉 지나가거든요 그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큰 길을 어제 기사에도 나왔어요 그 어디지? 유엔평화공원 쪽에서 막 깃발 흔들고 부산에 유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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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완산삼성처럼 하면서 경찰차랑 앰뷸런스랑 버스 막 한 4대씩 왱왱왱 왱왱 하면서 그런 부산에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되면은 2030 엑스포 할 때 지금 한 7년이 남았는데 얼마나 부산이 좋아질까요? 부산으로 내려오세요 다들 진짜 삽시다 부산에서 저거 광안되게 보이죠? 부산의 엑스포 확정되면 일자리 엄청 많아지지 않을까요? 애는 존인데 에헤 게임 출시가 어쨌든 얼리엑세스 게임 출시가 됐어요 대부분 테스트 플레이 하신 분들 유의사항 기존 플레이 파일이 현재 빌드가 충돌할 수 있다 새로 하기를 반드시 해달라 새로 하기를 권장해 주시네요 자 됐네요 얼리엑세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즈 리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